B&I 코리아 팟캐스트 146회 B&I 태국 멤버들이 돈을 벌기 위해 하는 후덜덜한 일 2탄 어떻게 하면 B&I를 통해 여러분이 사업을 키울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B&I 코리아 팟캐스트 출발하겠습니다 저는 IEO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대표 윤혜경이고요 오늘도 존윤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후덜덜재민입니다 아 후덜덜 오늘 2탄이에요 태국 멤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후덜덜한 일 2탄 지난주 1탄 많은 분들이 후덜덜하셨던 네 진짜 벗고 만난다 하는 말이 틀림이 없는 그런 말이 되는 그런 내용이었죠 매출을 모조리 공개하고 회사 그러니까 내가 B&I에서 주고받는 그런 매출뿐만이 아니라 본인의 회사 매출을 다 공개하고 현재 위치를 드러내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도와달라 도움을 요청하고 또 협업을 진행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이게 특히 우리 사회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굉장히 신경쓰이고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부터도 그런데 문화적으로 태국은 좀 그렇지 않은가요? 그렇지는 않지는 않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사업하는 사람들이 사업을 키우겠다는 비전을 같은 비전을 가지고 모였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죠 엄청난 의지와 그런데 또 실제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계속 지금 진행이 되고 있을 거고요 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린 거 부연 설명 잠깐 드리면 제 친구가 오랜만에 만난 중학교 동창 친구가 몇십 년 만에 만난 친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굉장히 삐까번쩍한 비싼 외제차를 몰고 다녔는데 그 친구가 그래서 오 뭐 그랬는데 그 직책도 근사한 직책이에요 그런데 봤더니 그 친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처럼 학교도 좋은 학교 못 나오고 이러면 보여지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무리해서라도 나 외제차 타는 거야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이 저도 되게 지금 사는 형편에 비하면 굉장히 무리인데 그래서 저도 좀 마음이 좀 짠했거든요 그런데 그 한 개인한테 뭐라고 하기에는 너무 사회적인 압력이 너무나 큰 게 있어요 우리나라 사회에서 그렇죠 보여지는 게 중요하고 호텔 같은 데에서도 좋은 차 타면 대접 잘해지고 맞아요 그렇죠 대우가 다르니까 좋은 대우 받으려고 맞아요 보이는 것에 더 신경을 쓰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큰지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지 생각해보면 내가 내가 아닌 모양을 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나한테 힘들어요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말씀드린 것이지 외제차 타는 분들 제가 부러워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얘기인데요 후덜덜한 일 2탄입니다 또 어떤 후덜덜한 일을 태국 멤버들은 하고 있나요? 윤혜경 대표님 BNI에서 활동 어떤 거 하세요? 주간 미팅에 가실 테고 아 네 또 원투원 원투원 일주일에 몇 번 하세요? 한 번 정도 한 번 정도 네 좋아요 하고 있고 멤버들과 만나는 일이 만나는 일이 잦죠 네 통화도 하고 네 원하는 게 뭡니까? 원하시는 게 뭡니까? BNI 태국의 멤버들이 하는 활동을 제가 쭉 적어봤습니다 먼저 당일 주간 미팅에 갑니다 주간 미팅에 가는데 BNI 태국에는 출석률이 보통 97%, 98% 거의 빠지지 않습니다 신입 멤버를 받을 때 1년에 52주가 있고 BNI 여기는 52주 동안 매주 만나서 52회를 만나는 모임이다 52회 다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그 약속을 받는데요 네 아 정말 방송에서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태국 진짜 빡세네요 그리고 내가 출장 가고 그래서 부득이 못 나올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럼 대리인 세울 수 있느냐 그래서 대리인까지 세워서 한 5번까지는 그렇게 빠질 수 있다 그래서 47회까지는 참석 반드시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면 드려보내주는 걸 검토한댑니다 어쨌든 그래서 47회 이상 참석을 하고 그 다음에 파워팀 미팅을 매주 합니다 챕터 미팅이 끝난 다음에 단 30분이라도 그리고 월간 파워팀 미팅을 또 하죠 전 멤버가 다 파워팀에 소속이 돼 있는 건가요? 네 대부분 소속이 돼 있다고 해요 그게 가능한가요? 그 파워팀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다시 다룰 텐데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파워팀의 개념이 사실은 몇 년 전에 콜라케 씨가 저한테 정수를 해 준 건데 그분이 B&I 내셔널 디렉터 한 지가 13년 됐고 제가 이제 7년, 8년 차 되니까 그랬는데 자기네는 또 이미 그걸 실험하고 또 한 번 진화를 했는데 왜 알려주지 않았는지 근데 이렇게 해봤는데 거기에서 개선점이 있어서 자기네들 또 좀 더 유연하게 한 게 있는데 그거를 나중에 또 전달을 해드릴 텐데 네 다뤄주십시오 어쨌든 파워팀 미팅을 하고요 신규 멤버 인터뷰에 나갑니다 파워팀의 신규 멤버가 그냥 인터뷰를 멤버십 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파워팀에 맞는 사람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파워팀에 있는 리더라든가 적어도 한두 명 그래서 적지 않은 경우에 파워팀 전체가 가서 그 후보자의 공장에 가거나 사무실에 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4명 정도 파워팀의 그런 신규 멤버 후보자가 오면은 4번을 그런 데 가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멤버스 포럼은 내셔널 오피스 주관에서 두 달에 한 번 멤버스 포럼은 아침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프레지던트 클럽 매월 1회 프레지던트 클럽도 두 시간이 아니라 또 길어요 M&M 클럽 멤버십 위원회하고 멘토링 하는 분들이 매월 만나는데 그것도 1회 그리고 원투어는 자기가 지난 회에 매출 목표를 세우잖아요 매출 목표를 세우면은 그러면은 리퍼러를 일주일에 몇 회 받아야 되는 게 나옵니다 저희도 성공지도 그리기라는 워크샵을 들으면 내가 일주일에 리퍼러를 2회 받아야지 이 목표가 달성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원투어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리퍼러를 받아야 되는 숫자가 최소 원투어 수치입니다 한 주일에 받아야 되는 리퍼러를 그래서 2회 이상 그래서 3회 5회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고 해요 그리고 트레이닝을 하는데 트레이닝의 MSP는 MSP도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네? 네 뭐라고요? 4시간이 아니라 하루 종일 한다는 얘기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저녁 6시까지 말이 더듬어 말이 안 나오는데 그리고 어드밴스트 MSP라는 게 있는데 MSP에서 좀 더 심화된 건데 멤버 스킬 심화 과정하고 MSP하고 조금 중간 단계에 있는 내용인데 이걸 도입하는 나라들도 있는데 태국은 이걸 도입해서 하고 있대요 예를 들어서 원투어 하는 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훈련을 시키는데 그리고 비지스터 초대하는 법이라든가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거긴 뭐 교육했다 하면 그냥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군요 네 자 그래서 우리 멤버들 이거 들으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거 다 하면서 내 사업은 언제 합니까? 손은 누가 키우니 손은? 도대체 내 손은 누가 키우니? 그런데 그런데 여기에서 BNI 태국 멤버하고 우리하고 좀 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BNI를 어떻게 보는가의 관점의 문제인데요 본질을 꿰뚫는 관점이 중요하다는 거죠 BNI를 내 사업과 분리해서 보면 너무 일이 많아 보여요 그렇죠 이게 참 늘 숙제죠 그런데 왔나 씨가 네 왔나 씨 도우셨습니다 왔나 씨 네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한테 이거는 꼭 전달해 주고 싶다면서 계속 반복하시는데 BNI가 곧 내 사업이다라는 본질을 깨달으면 매주 미팅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영업팀 내 마케팅팀한테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 원 투 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고객한테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인맥을 갖고 있는 커넥터와 신뢰를 쌓으러 가는 것이며 BNI 트레이닝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사업을 잘하는 법 그래서 팀을 구축하고 이런 어떻게 하면 사업을 잘하는지 그런 훈련을 그 기술을 배우는 것이고 LT 활동으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빨리 키우기 위해서 팀을 구축하고 이끄는 리더십을 훈련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면 BNI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BNI를 이용해서 내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 시간을 쓰는 게 전혀 아깝지가 않다 이게 BNI 태국 멤버들이 하는 후덜덜한 일입니다 거의 뭐 사업하는 게 아니라 BNI만 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만 사업이 계속 크고 있다 왜냐하면 BNI와 내 사업을 일치시키면 BNI 하는 게 내가 사업하는 거니까 일치시키는 것에 대한 어떤 이해와 실행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만난 멤버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BNI를 왜 하는지 잘 모르고 BNI하고 사업이 분리가 돼 있었을 때는 BNI 쓰는 시간이 되게 아까웠다 그런데 내가 사업을 새로 뭘 시작하면서 천억짜리 회사를 만들어서 IPO하는 꿈을 꾸기 시작하니까 그러면서 그분의 목표가 우리 BNI 멤버 전원을 우리 주주로 만들고 싶다라는 목표를 세우니까 BNI 멤버 누굴 만나도 네 주주인 거예요 주주 미래의 주주 미래의 주주를 만나서 내가 CEO로서 인정받기 위해서 이 사람한테 시간을 투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니까 전혀 시간이 아깝지가 않더래요 자 지금 이 순간에도 BNI를 위해서 오늘도 지금 방송을 들으시면서 지금 BNI에 뭔가 미팅을 가고 계신 분들도 BNI 하는 것이 곧 내가 사업하는 것이다 이렇게 일치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 이 태국 멤버들이 또 후덜덜한 거 뭐 또 3탄 있나요 혹시? 일단 여기에서 조금 마무리를 할지 어떨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네 충격적인 우리 태국 멤버들이 활동하는 이야기들 함께 들어봤고요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멤버들도 BNI 코리아도 분명히 훨씬 더 많이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 우리 존 윤 대표님께서 높은 기준을 가질 거라고 결심하셨기 때문에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후덜덜합니다 자 오늘도 BNI 코리아 팟캐스트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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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